아... 아트록스 상대 정글은 상습적으로 지각으로 해 맨날 담벼락을 넘다 월담을 마스터해버린 급식충 탈론입니다 안키 뭐지? 까미저런 근본도 없는 정글 챔을 가져오다니 눅배기를 박살내버려야겠군요 아트정글도 근본 없는데요? 닥치세 그렇게 참교육을 하리라 다짐하며 켈베르스를 기호해주던 그때 미드에서 사건이 발생합니다 페이커 돌부지짐은 롤드컵 트로피를 넘겨줄 수준의 전멸이군요 정말 대단합니다 아니 급식충이 미쳐가지고 감히 형김에 간장게장을 탐하는군요 청소년 선덕유 들어갑니다 바위계의 압수 W 아 뚝배기 아 뚝배기 병타 아 뚝배기 병타 이정도 벽쯤은 간단하게 넘어봤 젠장 이가 쿨이었네요 잠깐 머뭇거린 사이 빤스런을 쳐버린 급식충 역시 상습적인 지각으로 달려낸 월담 실력답군요 쥐새끼같은 중등을 넣쫓게 박쳤습니다 그러니 과학자를 폐주를 가합니다 여기구나 귀여운 녀석 여기 진정 한대도 안맞아왔네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트록스는 존나 세니까요 바블이 한편 바텀에서는 교전이 일어납니다 급식충이 끼어드는군요 하지만 이지리얼이 엄청난 비전 판단으로 무사히 뒤집니다 뒤늦게 쫓아온 사슬변태가 먹이감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상대는 지상 최고의 급식충 탈론 엄청난 월담 실력으로 가볍게 농락해 줍니다 바텀이 갱각이군요 센스있는 알리스타가 같이 솔방울을 타려 대기를 해줍니다 이런 미친 광우병 뒤늦게 합류해 줍니다 같이 솔방울을 탔다면 칭크스까지 잡을 수 있었는데 정말 아쉽군요 그래도 이 미친 소가 방생하지 않은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골드는 그런 곳입니다 바텀갱을 성공했으면 뭐다? 파이어드래곤 냠냠 쩝쩝 바텀갱 성공해 드래곤까지 섭췌니 기분이 가장 좋군요 이런 미친 급식충 월담도 모자라 도둑질까지 손을 떼다니 중딩버릇 여든 간다라는 속담도 있으니 급식판으로 뚝배기를 깨부셔버리도록 하죠 자기네 학생이 참교육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학부모 회장님이 올라옵니다 학생이 도둑질을 하다 걸렸으면 훈계할 생각을 해야지 똑같이 도둑질을 하러 올라오던 학부모 회장 하지만 어림없지 환상적인 강타 못난 학생 때문에 괜히 뒤지게 생긴 학부모 회장님 어떤 학교인지 정말 개판이군요 미드갱을 성공한 후 가정을 가줍니다 근데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졌습니다 탑갱을 가주도록 합니다 지금이니? 아니 어차피 뒤질건데 왜 저렇게 발광을 하는지 모르겠군요 과거로 가버려 정글 트라이 한편 우리 바텀이 적팀을 잘 몰아놓고 있군요 아니 이 친구는 통각이 마비됐는지 포탑을 세대나 처맞으면서도 고통을 못 느끼나 봅니다 원딜 트라이 그래도 괜찮습니다 제가 왔으니까요 일단 브라움 먼저 이런 미친 광우병 그간 싸움에서 정이 들었는지 브라움을 살려주는군요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바로 골드하트 장인 누구든지 골드하트 장인에게 깝치면 뒤지는 겁니다 아 뚝배기 아 뚝배기 아 뚝배기 아 뚝배기 텔 타고 온 사슬변태가 마무리 역시 아트정글은 주워나게 좋군요 하하하하하하 아하하하 미드에서 개싸움이 벌어집니다 아트록스 출동 안되겠습니다 오늘 도축을 해버려야겠군요 다행히 사슬변태가 급식충을 마무리해줍니다 이 미친 소새끼는 귀한 모션까지 트롤이군요 진짜 좁혀고 싶습니다 급식충이 보이질 않습니다 여기 있었네요 이 친구는 아까 그렇게 처맞고도 정신을 못 차렸나 봅니다 전령 압수 탈로나 형한테 좀 맞자 W 아 뚝배기 궁 쓰고 멋지게 아 은혜를 원수로 감는군요 키아나 탑 차이 기분이 가 안좋으니 과학자를 패주러 갑시다 아 뚝배기 아 뚝배기 병타 아 뚝배기 병타 W 병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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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장질로 마무리 아니 제 인장이 아니라 과학자의 인장이었군요 드디어 미쳐버린 과학자 인장 차이 키세를 몰아 윈드드래곤을 냠냠쩝쩝해주는데 학부모 회장님이 되도 않는 스티시도를 하시는군요 바로 참교육해드립니다 아 뚝배기 아 뚝배기 병타 아 뚝배기 병타 병타 이 병타 마무리 급식충 탈론도 그렇고 뭔 놈의 학교가 눈에 보이는 건 죄다 흠치를 들다니 정말 대단한 학교군요 학교 차이 게임이 중후반으로 흘러가면 골따기 원들러들의 습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팀원들과 떨어져 혼자 싸돌아다니는 것이죠 적팀 주력 딜러가 잘렸습니다 그럼 뭐다? 바로바로 그냥 바론 치면 되는데 진짜 이 친구들은 왜 여기서 쳐싸우고 자빠졌는지 모르겠군요 미친 사슬본트 녀석 쳐먹어라 미드 차이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미 게임은 기울어졌습니다 그 순간 누가 과학자 아니랄까봐 대가리에서 매누무브 비굼이 틀어집니다 과학자의 똥꼬쇼로 만들어진 똥꼬적인 한타 그렇게 넥서스는 무자비하게 박살납니다 탈론아 부디 게임을 접지 마렴 형이 미안하다 형이 아트 정글을 주었나게 잘하는 걸 어떡하니 네가 이해하려면 깨불 정글 차이 달려간다 우린 승리한다 우리들의 가슴 속에는 커다란 우정과 불타는 용기가 있잖아